촬영을 하는데 한상원 선생님이라고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 선생님과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제가 연주는 안 하지만 기타에 싸인 받으려고 가져왔습니다. 반심으로써 선생님의 싸인을 받으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모든 한국 기타리스트들의 스승이자 정말로요? 정말 엄청나신 분이신데 선생님 사인을 제 기타에 받아서 에너지를 좀 얻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아 정말로요? 정말 영광입니다. 이렇게 해야 되나요, 요즘에? 오늘 같이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, 진짜. 어릴 때 진짜 막 제가 줄 서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연주해 보려고 대한민국에서 엄청 서서 그때는 죄송합니다, 그때는 야 한상원이다, 한상원이다. 친구들이랑 막 가서 그랬어요. 그랬어요? 아 선생님 앞에서 기타를 꺼내기가 아 그렇지만 어 이거 떨어지네. 2년 전에 투어를 할 때 아 그래요? 예. 오 예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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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령을 아우러 크게 사랑하자 다 함께 즐기자 그런 취지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60대입니다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오늘 촬영 끝났고 또 한 번도 야외 촬영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영상은 미니에서 확인하시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